태안 유류유출 사고 극복 12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콘서트가 지난 주말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. 국제로타리 3620지구는 사고 당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준 123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사고를 한마음으로 극복한 태안 주민들을 위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. 로터리 회원들은 매년 선금을 모아 전세계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활동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김종원 총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